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7월달 인기판매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항명부터 가격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없네요 2개가 뭐냐면 원종 마리아하고 백모단 2개가 없습니다. 거의 저는 가지고 있네요. 에보니, 립토스, 방울복랑금, 수연, 방울복랑 방울복랑은 10위 안에 들진 않지만 그냥 한번 꺼내봤습니다.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하이트 그리니, 라울, 아메치스 모두 10위 안에 드네요. 제가 지금부터 10위 안에 드는 아이들 가장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은 무한대라서 그냥 가장 낮은 가격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기판매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7월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참고 삼아서 인기 상품을 구입하셔서 키우시면 더 좋겠죠. 일단 인기판매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bulb Verb 손 nombre timestamp eff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